The names have been changed to protect the innocent 90%면 여기서 사셨네 아직도 프레미엄이 800% 붙어있네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갖고 가셔야 돼요 그냥 이 돈 날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고 가세요 아셨죠?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거 돈 다 날렸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마음 비우고 내비두세요 알았죠? 쳐다보지 마시고요 어느 거예요? 이거 3만원 갈 것 같아 갖고 이제 주식 이제 모으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은 몰라요 앞에서 워낙 많이 해 먹어갖고 얘가 다시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앞에서 너무 많이 해 먹었어요 약 8배 8배에서 10배 정도 올렸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3만원이요? 3만원은 갈 수 있어요 3만원은 갈 수 있는데 쳐다보지 마요 이거 잘못하면 상패도 나올 수도 있어요 상패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물 탈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배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상패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? 상패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 태우지 마세요 그냥 상패 안 나가고 뭐 3만원만 가기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.